미 동남부 한식 세계화 헤비해에서는 한식 재료 및 소스를 활용한 현지 메뉴 개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한국 식자재 및 소스의 해외 홍보 및 장기적인 현지 유통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미주 유명 셰프와 요리 파워 블로거들을 대상으로 한식 식자재 및 소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한식 메뉴를 더욱 다양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미 전국의 50여 개 캠퍼스를 운영 중인 AI의 요리학교와 공동 주체를 통해 우선 한식 메뉴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활용 식자재로는 김치, 고추장, 유자액, 어묵, 바베큐 소스 등을 사용합니다. 참가자는 미국 요리학교 교수들, 미국 요리사협회 회원들, 미국 요리 파워 블로거 등 약 30여 명입니다. 미 동남부 한식협의회 회원, 미국 요리협회 회원, AI의 요리학교 등은 물론 주요 언론사들이 참관할 예정입니다. 시행 방법은 참가자들에게 한식 재료 및 소스 활용 관련 사전 교육 및 정보를 전달하고 참가자들이 각자 주방에서 메뉴 연구 및 신메뉴를 개발한 후 개발된 메뉴의 레시피를 협의회로 송부하여 경선 참여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컴피티션과 어워드를 나눠 실세하게 됩니다. 아울러 AJC, FOX, 조지아 에이션 타임스 등 언론사들의 협조를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한식과 한식 메뉴를 알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AJC, FOX, 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AJC, FOX, 조지아 에이션 타임스 등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